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참 새 벽두부터 각가지 대외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결국 1880선까지 내려간 코스피인데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이야기 들어볼게요. 박 대표님. 네, 표면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급락,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전 탈태라고 하는 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렉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또 얘기가 되어왔었던 부분이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시장의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작년 4분기에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 하향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부담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 급락이라든지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렉시트와 같은 이런 변수들을 빌미로 해서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본다면은 이 유가와 관련된 민감 업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실적 어닝 시즌의 가능성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이 배당에 대한 어떤 확대를 위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당을 위해서 작년에 그 작년 하반기 쪽에 좀 또 굉장히 많은 어떤 프로그램 매수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오히려 또 이것이 독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오히려 어떤 차익거래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PBI 1배 기준이다 이러한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1900선 아래에서 1800선의 중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런 하락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진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1850선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1차적인 어떤 지지선 정도의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N화 강세 흐름 이어지는데요. 원달러 환율 영향 계속 받아갈까요?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로화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화가 있고 N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N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어떤 선호 어떤 부분들이 지금 N화의 어떤 강세 부분을 이끌고 있고 또 N화의 어떤 강세 부분이 워낙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강세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유로화의 그 약세 부분들 뭐 특히 이제 그 양적 완화 어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러한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어떤 지속적인 그 하락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들은 역시 또 N화의 어떤 강세를 갖다가 좀 견인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에 좀 그대로 좀 적용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원 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은 일본 기업과의 어떤 경쟁력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원 N 환율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 N 환율이 100엔당 900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속복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원 선은 지지가 좀 일단은 좀 심리적인 어떤 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내면서 좀 반등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환율의 어떤 강세라고 하더라도 좀 우리 그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 경쟁이 확보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유리한 국면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원의 난율 해외 아이비 측에서는 800원 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살로 기준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 N 환율 하락 압력은 계속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뭐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가의 하락이 이렇게 이어질 경우에는 평균 유가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요. 두바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칙자는 올 상반기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러의 수급 논리로만 놓고 봤을 때도 달러의 강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폭은 제한되겠지만 원화의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타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또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러면서 만약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또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면 결국은 그 폭이 더 벌어져서 해외 아이비에서 보고 있는 800원대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890원대냐 810원대까지 가느냐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원화가 어느 정도의 앤화 추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손을 좀 놓는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들에 비해서 지속적인 강세는 어려워도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전통화로서의 역할도 일부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약간의 혐오감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에 따라 여전히 국내 증시의 변동성, 국내 경제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원화의 강세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강세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제품들, 기업들의 제품들의 영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반기 쪽에 경상수축자가 줄어들 때 내수 쪽 종목군들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관련해서 국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유통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부터 롯데쇼핑, 신세계 등의 백화점 관련 주가 동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왜 빠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새해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다,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분히 좀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백화점과 같은 이런 유통업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역시 겨울철의 어떤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겨울에 이제 아무래도 의류 쪽의 어떤 상품 부분에 매출의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날씨가 춥다라든지 어떤 수요 부분들이 좀 크게 증가해야 되지만 오늘은 날씨가 춥지만 최근에 그렇게 좀 겨울이 굉장히 춥다, 어떤 겨울 특수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특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부분들이 좀 실종된 영향도 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부분들이 과거처럼 이제 맛으로 직접 가서 오프라인에서 구입을 하는 이러한 비중들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을 통한 이런 구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소비 패턴의 변화 부분들도 백화점 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따라서 백화점 주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어떤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류해 왔었지만 지금 어떤 변화하는 이러한 빠른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분간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부담 요인이 많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백화점 쪽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죠.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냐. 이런 트렌드를 놓치고 계속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거죠. 저는 신세계를 포함해서 롯데쇼핑, 어떻게 보면 기업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실제로 이들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 그렇게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M&A를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무언가 하지 않을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된다면 이들의 자산 가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가치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신세계가 과거에 가치주로 인정받았을 때 PR이 20배였는데요. 지금은 10배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PBR은 0.8배, 0.7배 수준까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 1배, 1.5배 정도까지 가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이건 가설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노파 씨 말씀드리는데 인터파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혁신적으로 면세점 기업을 하나 인수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적인 M&A를 시도하거나 뭔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출점, 신규 출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쪽을 강화할 수 있는 M&A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면세점 쪽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M&A 자체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시장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것 같네요. 결국에는 패턴 변화 등의 부담을 느끼지만 그게 또 M&A 압력을 높여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제 시장에서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대표님의 오늘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난주에 유망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서울반도체였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아주 견주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아바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바텍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로 좀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 쪽보다는 아이폰 6라든지 아이폰 6 플러스, 바로 애플 쪽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쪽에서의 작년도 매출 부분들이 좀 크게 성장을 했을 것으로 보여서 워닝 시즌을 맞이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태블릿 PC용이라든지 자동차 내부용의 어떤 사용되는 강화 유리를 개발하면서 신성장 모멘텀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또 바닷건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찍고 추세가 반전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아바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반도치 이야기 주셨고 그 이후에 서울반도치의 주축가가 한 10% 정도 오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아바텍이니까요. 관심권역에 놓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